작년부터 와이드 팬츠다 혹은 다시 슬림핏으로 간다 트렌드에 대해서 의견이 진짜 많이 갈리는데 사심이 가득하긴 한데 저는 이 와이드 팬츠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옷을 진짜 좋아하고 많이 사는 편이기도 한데 하이엔드나 이런 럭셔리 브랜드 패션쇼 같은 걸 보면 이런 브랜드를 즐겨 입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뽀빠이 매거진? 이게 훨씬 현실적인 느낌인데 트렌드를 앞서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지 않으면 올해도 정말 와이드하고 이런 넉덕한 핏으로 스타일링을 꾸려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꾸준히 즐겨 입는 이 와이드 스타일 무주한 실루엣과 깔끔한 디테일로 좀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이 팬츠 아이템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은 브랜드 언얼로코드 아이템인데 오래되진 않아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 브랜드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디자인의 아이템들 거기에 디테일보다는 와이드 이런 실루엣으로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브랜드라 범용성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가격도 바지 기준으로는 4만원대에서 한 6, 7만원대로 되어 있어서 가성비 부분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전개해나가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가볍게 제품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핏 잡는 방법이나 코디 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바로 첫 번째는 이 벨티드 슬랙스 아이템이에요 가격은 세일 중으로 4만8,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컬러는 차콜이랑 모카 이렇게 두 컬러가 나와요 어느 정도 탄탄한 밀도감의 원단이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봄, 가을, 겨울 한 3계절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두께고요 밀도감에 비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신발을 덮는 루즈한 기장까지 핏이 진짜 깔끔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착용하는 코디인데 스웨이드류의 이런 신발이랑 매치해서 바지에 풍성한 핏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연출하면 와이드 핏 이런 포인트를 살리면서 코디할 수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매치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핀턱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깊게 잡혀있다 보니까 허벅지까지 풍성한 라인으로 떨어지고요 재원단에 벨트까지 되어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좀 깔끔한 이런 데일리 스타일링에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바지 기장이 길게 떨어지다 보니까 루즈한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어느 정도 트렌드한 느낌? 이 상의에도 와이드한 핏의 가디건이랑 함께 매치를 했어요 범용성 좋은 어두운 톤이라 블랙 계열로 톤을 좀 잡아주면서 살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 신발의 컬러감? 이런 식으로 매치하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봉제도 진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원단이나 디테일을 봤을 때도 가격 대비 진짜 완성도가 높아서 와이드 핏의 기본 슬랙스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어두운 계열의 데님 팬츠를 가져왔는데 제품명은 시화 워싱 데님 팬츠 가격은 58,500원이에요 이 시화라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간단하게 말해서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주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가볍게 잡혀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주름 가공을 하는 걸 링클 가공, 크링클 데님 팬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런 워싱이 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뽑기운인지 이렇게 제품을 봤을 때 워싱이 과하진 않아서 크게 눈에 띄는 디테일은 아니거든요 진짜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 이 기본 흑청 데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와이드한 실루엣에 제가 착용했을 때도 되게 넉넉한 핏이 나와서 평소 입는 스타일이랑도 되게 잘 맞고 워싱이 들어간 블랙진의 느낌이라 코디 활용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중량감이 있어서 핏도 무겁게 떨어지다 보니까 바지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분위기로 신발도 너무 과하지 않게 클락스 모델을 함께 매치했고요 자세히 보면 링클 포인트가 있긴 한데 착용했을 때도 아주 빡세게 보이진 않거든요 기본 아이템의 느낌이라 바지랑 루즈한 실루엣을 맞추는 느낌으로 같은 브랜드의 오버핏 코트랑 함께 매치했어요 워낙 무난한 바지라 상의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좀 들어가거나 컬러가 가미된 포인트 아이템을 매치하기도 좋고요 여기에 톤은 좀 눌러주면서 조금 더 센스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빅사이즈 크로스백을 매치해서 조금 더 위트 있고 재밌는 분위기로 연출을 해봤어요 세 번째 아이템은 반대로 좀 밝은 크림진을 준비했는데 제품명은 하프 밴딩 와이드 크림진 가격은 55,000원인데 이게 무신사에서 인기가 엄청 많거든요 후기를 보면 2,300개가 넘을 정도라 구매한 사람의 반 정도가 후기를 적는다고 하면 한 5,000장 정도 팔리지 않았을까 디테일을 보면 진짜 기본적인 와이드핏의 크림진이에요 핏이 딱 대중적인 느낌의 와이드핏이라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시화 데님보다는 힙라인이나 넉넉한 정도가 살짝 작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 허리 부분이 사이드 밴딩이라 실루엣도 망치지 않고 착용감 자체를 되게 편하게 해줘서 전체적으로 되게 베이직한 디자인의 이 하프 밴딩 이런 부분이 진짜 대중적이라 아마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코디는 코드로이 소재의 셔츠 자켓 아이템과 함께 매치했는데 차콜 컬러라 전체적인 색감을 블랙 앤 그레이 그리고 크림까지 모노톤으로 맞추면서 이 실루엣은 오버핏으로 통일감을 줬고요 디테일이 많지 않은 셔츠 자켓인데 이 와이드 팬츠에 핏이 진짜 깔끔하게 떨어져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데일리한 느낌? 이런 느낌에 정말 잘 어울리는 바지예요 원단의 중량감이나 깔끔하게 나오는 핏도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와이드핏의 기본 아이템 이런 느낌으로 찾아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코디할 때 보여드린 제품인데 실루엣도 되게 루즈하게 나오고 기장감도 넉넉한 이 코트 아이템 체크 패턴에 맥시한 핏으로 포인트를 주기도 되게 좋고 이거는 코듀로이 셋업으로 나온 셔츠 자켓이거든요 핏이 되게 넉넉하면서 원단만으로 디자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하지 않게 디테일을 덜어내서 좀 깔끔한 무드로 연출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이 니트웨어는 제가 평소 스타일대로 입기에는 살짝 작은 느낌이 있어서 오늘 코디할 땐 착용하진 않았는데 가성비도 괜찮고 짱짱한 니트웨어라 미니멀 룩이나 체형이 왜소하신 분들이 착용하면 되게 예쁘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아이템들도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